크래밍 군단 체력 심의옥 보물과 음식을 찾아 한데 뭉친 혼란스러운 첨탑의 조민들입니다 일러스트 잘 그렸네 맞춰 이제 깨내서 비지도 않네 살아있는 그렘린 중 골라서 교체합니다 이해를 6줍니다 그렘린에 따라 효과가 추가됩니다 마법사 그렘린 마법을 이어 씁니다 3 이상 쌓이면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뚱땡이 힘을 2감소 시킵니다 2번턴 아 뭔데 왜 약화 손상 없는데 니가 그러고도 뚱땡이냐 여기 내 공격 카드를 사용할 때 약화 부여있네 마법을 얻습니다 이제 간다 쾅 이 카드를 뽑을 때마다 단도를 2장 얻습니다 이제 간다 무작위 스킬 카드에 메아리를 1장 얻습니다 그 카드의 비용을 1로 낮춥니다 마법사 그렘린으로 교체합니다 방어도를 변환해서 임시 체력을 얻습니다 뭐야 개 쓰레기잖아 씨 아니 바리케이드 암튼 쓰레기 영코팔댐 아니 왜 방패병이야 아니 왜 방패병이야 바꿔 공격 카드를 사용할 때 3의 피해를 줍니다 효렘린 겁나 세네 방어도를 유거었습니다 가시를 삼었습니다 화난 그렘린으로 교체합니다 열받은 그렘린이다 죽어라 날검 공격 카드 비용을 0으로 받아줍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다음막 가면 부활하나? 다음막 가면 부활하나? 피해를 받으면 힘을 얻습니다 화난 그렘린이 젤 쓰레기네 뭐야 피해 안 받아도 힘 오르네 그러면은 괜찮을지도 교체할 때마다 에너지를 넣습니다 오 기부부족 전체대상에게라는게 피해를 입힌 모든 인값지 그랜빈 던지게 한국이 뚱땡이로 교체합니다. 에헤어에에에 에헤어에에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겁나 쎈. 뚱땡이 원툴. hmm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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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단이 맞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야 뚱땡이 각인가? 대기? 지금? 으아아아 환한 그램린으로 요수합니다 약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취약을 보유합니다 그램린 던지기 다시 다시 던질래 다음 그램린으로 교체합니다 시작 카드를 가져옵니다 이용이 0이 됩니다 뭐야 개쓰레기잖아 뭐야 이것도 개쓰레기잖아 약화마다 피해를 사줍니다 어 4는 너무 적은데 6은 좋아야 되는거 아니야 네 결혼 4 5 6 5 요 렐린 모든 인공물을 빼앗았습니다 뭐야 이건 또 밸류 편중이 밸류 편중이 향로 턴에 공격이 나는거 킹받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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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마저 로그북인데 그 게임의 향기 돛거책 책 돛거 마법을 7 보유하고 있을 때 사용가능합니다. 적 전차에게 피해를 0만큼 5번 줍니다. 적 전차에게 피해를 10줍니다. 이번 턴에 방어도를 얻는 대신 적 전차에게 방어도만큼 피해를 줍니다. 적 전차에게 피해를 10 oraz 3번째 에서 방어를 얻는 대신 적 전차에게 방어 above. 그 번째로 시절을 시키는 대신 적 전차에게 방어를 얻은 대신 적 전차가 없을 때 사용가능합니다. 적 전차에게 방어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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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serve 몸박을 쓰면 방어도도 없고 공격도 할 수 있지 않나 비용 영인 첨탑 학습 카드를 넣습니다 놈들을 모두 죽여라 놈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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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턴 뒤 그전에 쟤 도망간다 놈들끼리 놈들끼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쓸모있는 카드만 쓸모있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순이다. 서순. 파로마. 피해를 이만큼 세번줍니다. 체력. 체력. 다 놔둬서 깎이는구나. 한 놈 죽겄다. 다 놔둬서 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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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놔둬서 깎이중. 아, десять. 다 놔둬서 깎이중이. 다 놔둬서 깎이. 다 놔둬에 깎이. 검무 펑 펑 펑 펑 펑 펑 펑 정신 펑 선택을 해야만 한다 몬테이 건또 아무나 공격해라 내전 서순 향로가 이렇게 서순 장난 아니네 서순 좀 짝짝 슬라임 으깬다 점프하는거 귀엽네 슬라임 으깬다 상퇴산 카드를 뽑으면 한장 꼽습니다 개꿀 도적단을 고용합니다 위장크림을 잃습니다 정말 고마워 멍청아 산막보수와 전투 시작시에 도와줍니다 멍청이는 너야 슬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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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гда 흡혈도 괜찮아보이고 으 으 으 으 으 으 뚱땡이 보호를 두장 얻고 카드를 두장 뽑습니다 마무리 뚱땡이 컷 우리 뚱땡이 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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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 마법사컷 뭐고 왜 갑자기 없어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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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반네 D 넘강 뚱땡이 어디였어 아까 뚱땡이 컷당했을 뚱땡이님 그립습니다 더 라프트 뚱땡이 디넘강 어쩌지 더 라프트 뚱땡이 이걸 육강령이 무력화를 부여합니다 무력화된 적들은 약화를 잃지 않습니다 별 쓰잘데기 없는거 개맞네 마법사 마법사가 뒤지면 못쓰는거잖아 갓자네 갓자네 내 동료 어디갔어 내 동료 어디갔어 소중한 낙가방 부활시켜줘 김을 두배로 만듭니다 소금치기 고금치기 아니 뚱땡이 살려달라고 뚱땡이 살려줘 뚱땡이를 돌려줘 뚱땡이를 돌려줘 오오오 아 부활 안되는거 뭐 어떻게 이거 너무 좀 그러네 죽어라 죽어라 부활 부활 빨리 빨리 부활 빨리 부활 퉹 드래곤볼로 살리면 돼 이리 컷 아니 그래 체력을 잃을 때지 임시 체력을 잃을 때는 아니니까 부활시켜줘 마법을 삼았습니다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컷 내일 다시 오겠다 아닌데 내일은 안오고 그 다음날에 다시 오겠다 끝 그렘린 군단 침입자들에게 도달하라 승선이 없네 지금 두장 제거 타격수비 다수컷 그렘린 모드도 좀 이상하던데 해보니까 이거 뭐 모드가? 그렇지 위산만 이 카드의 메아리를 손에 가득 차게 만듭니다 헐 이거 왜 피해를 받으면이야? 공격을 받으면이던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렘린 마다 에너지를 넣습니다 수호를 이어줬습니다 수호를 이어줬습니다 피를 사줍니다 사기 카드가 많긴 한데 좋은 카드랑 또 카드 차이가 많지 과일 주스 어떻게 적용되는거지? 아니 얘는 피해 1이고 얘는 피해 8이고 거지같은 게임 화난 그렘린이 제일 쓸모없어 화난 그렘린이 제일 쓸모없어 피해를 받으면 힘을 이어습니다 피해를 받으면 힘을 이어습니다 피해를 받으면 힘을 이어습니다 죽여버려야 돼 저거 약간 그렘린은 필요없다 카드를 사용할때마다 방어도를 이어습니다 잔상 곱하기 2 천상의 복근 뜨끈뜨끈 힘을 얻을때마다 얻은 힘만큼 임시체력을 얻습니다 선택을 해야한다 연약한 그렘린이 금화를 줘야할까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렘린 죽인다 위족이라메 노블리스 오블리스 어디가냐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레볼루셰 칼 컷 20명은 더 준다 수호 원문이 뭐지? 와드 방어도를 삼았습니다. 마법을 3 이상 보유하고 있다며 소울을 두장었습니다. 와드 와드 방어도 6 피해 6 마법 효과가 방어도에도 적용됩니다.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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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드를 타야 되긴 할 것 같은. 짠 머리 공격 카드가 아닌 카드를 버리고 교활한 그램 린으로 교체합니다. 피발성과 소멸이 추가된 카드입니다. 메아리 세그팀 세그팀 열받은 그램 린이다. 죽어라. 다 아니라 이제 간다 맨 드로 망했네 마법 이제 갑니다. 이제 간다 계약해 방패 방패 그래도 빠르게 무낙 무낙 히어 체력을 잃을 때 무작위 그램 린으로 교체하고 체력을 대신 잃습니다 뭐야 개쓰레기 아님 정리 정리 마법 마법 광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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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뽕 뽕 뽕 뽕 새 머리두 새 머리 모두 이용합니다 덤벼 얘네 정글에 나오지 않음? 정글 모드에서 본 것 같은데 모든 머리의 체력이 1이 될 때까지 죽일 수 없습니다 다른 머리가 죽으면 죽습니다 다른 머리가 죽으면 죽습니다 녀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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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각 턴 종룻이 소멸시킬 카드를 한 장 고릅니다. 그램린 공세를 한 장 얻습니다. 뭐야. 나노어 쓰는 꼬챙이네. 타격 지웠다. 개꿀. 귀족. 입시 체력을 20억 씁니다. 귀족 그램린으로 편의합니다. 웨이 씨. 겁나 궁금한 카드네. 몹시 써보고 싶다. 꿀잼각이다. 힘을 모았습니다. 오. 가시를 써먹습니다. 화난 그램린으로 교체합니다. 힘을 잃지 않습니다. 내게 힘을 줘. 밍라. 카드를 제거. 타격. 수비. 타격. 카드를 강화. 카드를 빼야놔아. 뭐 뭐 먹었어. 보호두장 두장 드로. 오예. 개꿀. 와드 방어 도증가. 이게 옳게 된 재구성이지. 가루 가루. 요즌 가루. 요즌 가루. 덱 세졌다. 덱 세졌다. 힘을 두 배로 만듭니다. 한계 돌파. 왜 2코스트 됐냐. 크램린은 힘을 얻을 방법이 많긴 한데. 고장난 한계 돌파. 저거 좋긴 함. 좋긴 좋은데. 열받은 그램린이다. 죽어라. 심산. 심산. 5분. 5분. 사기 됐는데 어 잠깐만 딜카드 안 나왔다 왜 안도망감 응 안도망가는데 레이듬 왜 있는가 될지 모르겠네 아픔 나누기 상태 이상 카드를 생성할 때 나한테도 줍니다 그저 누나 그저 누나 그저 누나 이런 무릎은 아프게 아프게 으아아아 으아아아 아우 상태만 그만 그만 넣어 임마 미쳤네 저거 그래도 바리케이드는 없다 저는 싶어 하 아니 상태상 작작 측면에 요 agenda 으 으 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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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한 방콕 음... 気に入ってる気がね 뒤져 부상을 몇 개를 쳐넣는거야 연병 영혼 화상을 부여합니다 증강이 까기 아 아프겠다 세상이 부여한 약화 사마다 분개를 부여합니다 적의 피해량을 감수시킵니다 80% 감수라고? 뭐여 25%에 80%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야 딜빵 되는건가 꼽 꼽연산 꼽연산이면은 15% 무력화된 적들은 약화를 잃지 않습니다 턴 종료시 약화만큼 체력을 잃습니다 이걸 이 코주고 쓰라고 에반데 크렘린을 부활시킵니다 크렘린을 부활시킵니다 엘진P 이게 좋아 보임 내가 좋아보임 그가 좋아 보임 키엌 뎀 어르 크렘린을 살리는 방법이 불에서도 살릴 수 있는 강화해봤자 다 오르지도 않아서 별로 강화할 생각도 안된다 백년 퍼즐을 잃습니다 도적단을 고용합니다 쟤네 고용하기 싫었는데 그냥 궁금해서 모든 타수를 단독과 수호를 교체합니다 뭐야 이게 쓰리 음 이거 조인립 아저씨 아니야 이거 마법을 소모할때마다 무작위의 해로운 효과를 제거합니다 오 좋다 겁나 좋은데 로브는 도둑맞았습니다 방어불가 카드를 통해 방어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저것도 되네 경외로 경외로 3이 돼도 발동이 되네 하하 내 돈 들고 튄다 그지 하셨놈 전마저 체력 유지되서 패다 보면 잡습니다 강화하지 않은 카드가 10장 이상이면 무작위로 하나 강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모든 그램 린의 기술을 두 번 사용합니다 마법을 삼었습니다 카드를 세 장 뽑습니다 공격할 의도가 공격할 의도가 있다면 와드를 없다면 단도를 얻습니다 이거 3코 아니 2코 주고 쓰기는 무작위 단도 또는 와드를 얻습니다 교체할 때 뽑습니다 다 필요 없다 박제나 사자 강화해도 별로 세지지 않아서 강화할 마음도 딱히 안드네 뭐라고 응 응? 여기서 힘 빡세게 올릴 수 있겠네 화난 그램린으로 바꾸면 호우야 이거지 팀 42 방호도를 팔었습니다 홀받은 그램린으로 교체합니다 음? 겁쟁이 녀석 너도 이제 내꺼다 가장 뒤에 있는 여... 그래민을 영구적으로 잃습니다 전투를 시작합니다 해봐 이제 내가 두목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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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후퇴하라 이제 내가 리더가 됐으면 쟤네들 가져와서 내 편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첩탑의 아이돌 디펙트 최대 체력이 10 증가합니다 블리트 개노상 블리트 개노상 블리스트 개노상 블리트 개노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렘린들 쎄긴 쎄네. 상태 이상 카드를 뽑으면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방어도를 변환해서 이미지 체력을 얻습니다. 와 개꿀. 공격할 의도가 있다면 20, 없다면 5를 줍니다. 이딴 쓰레기는 쓰면 안 돼요. 주술 이거 쓸 필요가 없었겠다. 이딴 쓰레기. 슬권 태그 야 또 왔냐 한 판 더 해 엄마 자식이 말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뚱땡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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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블린 다 죽여서 하는 빌드도 가능하겠는데 안쓰는 그래블린 다 죽임 생명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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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블린도 되게 센거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상단추 쓰는 디펙트. 이거 뽑으려고 썼는데. 비상단추 쓰는 디펙트. 디펙트 색 저어주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비상단추 쓰는 디펙트. 방금 냉기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간다. 비상단추 쓰는 디펙트. 부파 25딜. 파괴광선이랑 비슷하네. 디펙트 컷. 힘을 오었습니다. 힘을 치렀습니다. 빈쇄장. 상점 주인 죽이러 가야겠다. 아, 실수. 흠.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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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지마 죽어 죽어 꺼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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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 패러디야 이거 무작위적에게 주는 피해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레네즈 와이어 인더홀 오웽 수류탄 어둠이 아 으 으 으 툭툭툭 툭툭 툭툭 쭈팥 먹고 개 쎄졌다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뭐야 이거 저런 약해 빠진게 나? 나의 67 저거 스리탐 스리탐 쌈싸먹는 사기카드 아냐 뭐해 뭐해 형이 왜 거기서 나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뭐야 왜 내 체력 깎여 버그야 버그 카페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블린 생일이야 생일빵인가 백방어 저주인형 살아있는 그래블린 마다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드로가 필요할까 영코스트 카드가 경외 식갑 시모읍 태그팀 드로 뽑아서 딱히 득 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판 주판 언럭키 금강조 됐네 수술 저거 다음에는 안집어야겠다 도움이 안된다 수술 고맙습니다 소림 연병 방어도를 얻는 대신 적 전체에게 방어도만큼 피해를 줍니다 그거 몸통 박치기인데 쓰레기 카드라는 뜻입니다 몸박은 방어도도 얻을 수 있는데 저거는 방어도도 못 얻네 언럭키 몸박 언럭키 수준이 좀 차원이 다른 언럭키인데 내 비제버 어디갔어? 지금 덱도 센거 같고 빠짐석 충전중이다 마법을 이었습니다 마법이 지금 이것 때문에 밸류가 괜찮아 후양 저주가 없는데요 저주가 없으면 저주가 없으면 저주인형은 뭘 할 수 있지 저주가 없으면 소울받은 그램입니다 얘는 왜 피가 끼는거야? 피단병 제도 좀 마시기야만하나 그리고 bgm... bgm 어디갔어? 쓸더스는 되게 bgm 좋은 게임인데 꺼다 켜야되나? 귀찮게 시간이 다 됐느니라 청동호상 상태이상 카드가 이로운 카드 이로운 카드로 변경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궁금하네 어디다 켜야겠네 일단 빰밤밤밤밤바바바바바바밤 빰밤밤바밤 고래가 나옵니다 고래는 상태이상 아니라 저주 넣는데 망할 놈들 아니 드리안인가? 빰밤밤 빰밤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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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밤밤 다운폴이 거대 모드 되면서 실행할 때 좀 느려졌네 다운폴이 거대 모드 되면서 실행할 때 좀 느려졌네 빰밤밤 빰밤밤 주술 한번도 안썼는데 도움이 안되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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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뭐..뭐..뭐..뭐..잠깐만.. 내가 카드를 한 장 사용할 때마다 마..와처가 많더라도 없습니다.. 턴 종료 시 강림 경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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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이그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림이..안 풀리는데.. 루하차스 액션이 저도 사기치고 있네.. 어.. 어.. 무료 신성.. 90틀.. 말살검.. 말살검.. 냥냥포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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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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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 주의식 요 욕심쟁이 그래미들 어접쇠근 빠져있소 앗 변성같은 소리하네 변성을 왜줘 이럴때만 나오면 약하진 않은데 세번째 턴 시작시 보급형 누루마리를 넣었습니다 세번째 턴이면 너무 구린데 고급상자 나 지금 상태이상 카드가 이로운효과를 준다고 하지 않았나 표체할때마다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필요가 없겠군 이거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어딨지 어떻게 되세요? 저거는 없을때 모르는 식사에 얘는 저주를 넣어 부출 대혼란 천천히 턴 종료시 뽑을 더미 맨 위에 공어를 넣습니다 컷 뽑으면 손에 있는 모든 카드에 휘발성을 부여합니다 턴 종료시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무작위 상태이상 카드로 변화시킵니다 휘발성 저것만 조심하면 되겠네 턴 종료시 손에 있는 고등학교 턴 도와주 턴 종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진 않을 것 같음. 취약을 부여합니다. 중상. 디디디. 섬투 하나를 얻습니다. 카드를 두 장 뽑습니다. 약화를 1부여합니다. 구벼파기. 가소롭다. 뭐야 이거 소별이 없어? 이런 씨... 구급상자 살걸. 가합. 166방어. 그렘린 더 얹히고 싶다. 그렘린 더 얹히고 싶다. 그리고 원소. 라 beau. 이해를 더 얹히고 싶다. 그죠? 내 카드를 한 장 사용할 때마다 류가 많더라를 잃었습니다 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체력을 2회복합니다 매턴 무작위 상태 이상을 내 버린 카드 더미에 섞어놓습니다 인공물이 없다면 인공물을 얻습니다 갓짱쿤 힐 마음대로 하세요 니 힐 하든 말든 알게 뭐랑 메아리의 순수 여기서 순수 뜬거는 흠 좋다 흠 다 휘발됐다 강으리반더 강으리반더 상巻기 Terminal 경지 쩔 마えー 보컬 네 비볼 돼서 탔어 100원 많이 끄지갔네 뭘 이렇게 쳐넣냐 심장보다 더 빡셰보인다 아니 심장도 5개밖에 안 넣었는데 저희들은 적의 힘을 오감소시킵니다 뽑을 때 에너지를 잃습니다 저 에너지 잃는 거는 왜 그대로 들고 있냐 혀도 코스트 떨어졌어 기분 나쁨 52 곱하기 스타면 뭔데 그램 린 몇 마리 죽이지 뭐 어쩔 니오 개삭인데 웨케쌤 살아있는 도마뱀 꼴이다 너가 더 빡셔보인다 너가 더 빡셔보인다 끝까지